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서구목 색소폰TV입니다.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들께 인사드립니다.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잠시 우리 주님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지 분들과 따뜻한 정 나누면서 웃음 가득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기석길에 오르신 우리 주님들 고향에 가시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정말 뜻깊은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늘 우리 주님들 가정의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추석 진내고 나서 또 주님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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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